안녕하십니까. 창간번호 A47 유성기입니다. 불꽃목은 아민소의 추억의 소야곡 불러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몽골이 지며 울며 떠난 사람만 저다리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 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흘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앵서 슬프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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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